학계 2장 5절 이번 주 5절은 우리 학계 2장 5절 말씀입니다 학계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암성하겠습니다 다음 성 못하시면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학계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계 2장 5절 말씀 아멘 학계에서는 거의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죠 학계, 스가리아, 말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의 맨 앞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출애급기에 나오죠 창세기 출애급기 구약의 맨 마지막 시대에 출애급할 때의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인데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이방족속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14년에서 16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만 놓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성전을 지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학계의 스가리아 선지자는 성전을 다시 짓자 멈췄던 성전을 다시 짓자 이 말씀을 전하려고 등장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학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채찍과 당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채찍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서 일을 하게 한든가 어떤 좋은 상을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면서 일을 시키기도 하죠 학계도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예언활동을 하죠 채찍은 뭐였냐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책망의 내용은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 책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기초만 놓고 14, 15년이 지나도록 풀만 무성하고 동물들의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을 잘 짓고 또 편안하게 사는 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느냐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게 학계가 이야기했던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살아보니까 살만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았는데 너희 손에 들어온 열매가 얼마나 되더냐 정말 너희들이 우선순위 뒤바뀌어서 그렇게 10여 년 살아보았는데 살만하더냐 너희들이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고 땀 흘려 수구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빨리 우선순위를 원래 상태로 뒤돌려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좀 책망성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당근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너희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이나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방족속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회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수루파베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예수야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을 시작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요절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격려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는 6월절을 지내고 이제는 첫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신해산에 가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신해산에서 언약 맺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지금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1500년대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1300년대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계가 활동할 때는 5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냐면 그건 천년입니다 천년 내가 천년 전에 너희와 언약한 그 말이 그 약속이 여전히 너희에게 유효하다 바로를 꺾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나의 영이 그 능력의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신해산 언약은 다 깨졌습니다 누가 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만 섬기고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천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정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것 때문에 잡혀간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 유효하다 다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의 평생의 역사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던 나의 영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시 건축을 재개해라 그 말씀이죠 실은 하나님은 못 말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정하며 살면서 속이 시커멓게 타셨는데도 그것도 정신 차리게 하려고 7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년 전에 맺었던 약속 다시 유효하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능력의 오른팔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 말고 우선순위 바로 세우고 또 일을 시작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잘나서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이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강력한 능력의 역사로 또 우리의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부족함과 허물을 보일 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 실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믿음 잘 간직하시고 주어진 인생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면 알차게 살 수 있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믿음이 날로 새로워져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알찬 인생 가꾸어 가시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가장 억울하고 힘든 일은 무고죠 무고 가짜 사도다 사이비 사도다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을 시기했던 같은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 또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짓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교회에 가서 계속해서 너무 영향력이 크니까 계속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은 시기해서 또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거꾸로 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짜 사도다 사이비 사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마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도 또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보다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들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걸 뭐 벗어뒤집듯이 다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인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먼 데를 해명할 수도 없고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편지의 서두에다 맨날 사도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사 바울은 이렇게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런 말들을 자기 앞에다가 막 집어넣죠 왜냐하면 내가 가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소에서는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소에서는 자기의 가짜 사이비사도고 가짜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가론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 마띠아를 뽑을 때 그 조건을 어떻게 다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한 자 그리클란냐 사도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각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 무슨 제자냐 그러면서 기준미달이라고 자격미들이라고 그렇게 사도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문제를 사도바울은 뭐라고 여겼냐면 다메색 도상의 사건을 가지고 늘 변호합니다 내가 공생의 3년을 살았던 예수님과 직접 사역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다메색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가 이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 큰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했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거짓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의 그런 작은 실수들 또한 근거 없는 말들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추천서가 없다 추천서를 안 가지고 다닌다 돈 떼먹었다 말이 시원치 않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사도바울을 비판하는 것이죠 권위를 깎아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려는 그런 지도자들 또한 참된 지도자를 꺾음으로써 거짓 지도자들이 난립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려 했던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런 모함들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우서의 앞부분에 지금 사도바울은 자신의 직분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이야기할 때 사도바울을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고린도우서 앞부분은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가운데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직분을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 직분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 직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새 언약의 일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 이것 잘못했으니까 이 심판 받아야 돼 그렇게 전했지만 자신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통해서 너 예수 믿음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모세의 직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살아있어야만이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살아있어야만이 아무리 어려워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서있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불만 원망하고요 해내 안 하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두 가지를 앞부분에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보금 전파자 사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직분입니다 직분을 말하면서 맨 끝에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더 깊게 설명하면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직분을 감당하면서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것 간둬야겠다 집어쳐야겠다라는 포기하는 생각과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보금 전파자라는 직분은 생명을 걸고 하는 직분 아닙니까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전도행 쭉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옥에도 무수히 갇히고요 또 먹을 것, 또 날씨와 관계된 부분, 풍랑과 관계된 부분, 도적대와 관계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든 여행 가운데에서 항상 그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가면 배반자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면 자기들의 신과는 다른 신을 더 난다고 또 핍박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보금을 전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직분이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본 건 뭐냐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을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누구 좋으라고 뭐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사절말씀 보시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금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보금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보금을 전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사탄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냐 내가 이렇게 그냥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도 방해하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들, 그 악한 영웅들 그들 좋으라고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겠느냐 누구 좋으라고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느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1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무엇을 입은 대로요?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자신이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밑에서 받쳐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경험한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뭐가 많냐면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일들을 당했는데 그 반대에서는 은혜는 더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넓고 크신 사랑을 많이 현장에서 맛봤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0미터 빠졌으면 하나님께서 10미터 이상으로 올려주신 것이죠 1미터 빠졌을 때 올라온 것과 10미터 빠졌을 때 올라오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의 고난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시는 더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극률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조건을 보고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극률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조금만 버텨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생각하면 그 맛보고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직분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나는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술술 풀리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할 때 어떤 태클이 들어오고 어떠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에이 그러면서 탁 내려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거 잘 버텨가면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또 새롭게 맛볼 수 있는데 그 기회인데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을 감정을 가지고 하면 그르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신 차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정리를 딱 해놓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귀한 일을 멈추겠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을 내가 멈출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는 그런 선배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가면서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모호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 더 드리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권한 참으시고 생명을 들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멈추셨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버텨내며 기도하며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 인생 살면서 또 사명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 좋으라고 그 사랑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잘 지키고 더 열심을 내는 우리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고백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렇죠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뒤에서 남들 속여가면서 하는 그따위지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득 챙기려고 대충 사람의 눈 피해가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계속 보시면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인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도 바울입니다 나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진실함에 있어서는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수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렇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기에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변호용으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 비위에 맞추려고 그렇게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한 그 복음 자체죠 우리가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예수라는 말을 언급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언급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걸 전했죠 많은 설교 가운데 핵심 내용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저주받은 인생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되니까 돌에 맞아 죽일 일인데 자기가 돌에 맞을 걸 알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변질시키고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려고 변질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성을 지켰다는 것이죠 말씀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금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신들 낳 내려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이용해서 보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보금 대상자들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지 그 전파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명예나 이익을 얻을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금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말하면서 부끄럽지 않다고 외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사람들에게 맞추는 일 하지 않았고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챙긴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요 역시 자기가 보금을 전하고 가르쳤던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거짓 지도자들로부터 별이 볼 소리를 다 들지 않았습니까? 별이 볼 소리를 다 들었는데 오늘 2절 말씀 제일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가 요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내 추천장이다 그렇게 말했죠 오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이 신앙과 고백이 나의 추천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만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알고 계신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내 추천장이다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천거한다 추천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자세로 직분을 감당했고 직분을 이용해서 그런 성도들로부터 이익과 영광을 구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 너희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요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보금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빌리포 교회나 몇몇 교회들은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지만 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 넓은 데를 몇십 년을 걸어댕겨야 되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돕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브리시길라 와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 다 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한 마지막 설교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을 등쳐먹은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다 내가 구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들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다 그게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직분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요 항상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고 하나님과 연관된 직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약점들도 허물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잔혹 툭툭 붉어져서 때로는 또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 중심에 있는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 직분,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면서 부끄럽지 않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떳떳한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게 있으면 눈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면 떳떳하고 당당한데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그것 또한 큰 행복인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을 우리가 사명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들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절대로 내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떳떳함과 당당함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쫓는 행복이라는 조건들 다른 것들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행복하라고 이 땅을 살면서 얼마 동안은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당당함 부끄럽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말은 나를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옛날에 실수도 하고 나 속도 새겼는데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 직분과 사명을 주는데 나 너 믿어 네가 나 의지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이 또 많이 맡고 오래 맡으면 맡을수록 말씀 붙들고 사는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게 기준이니까요 그게 능력이니까요 말씀 붙들고 사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시간 되면 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해서 그걸로 자꾸 자신의 기준을 삼고 그것을 능력 삼으면 부끄럽지 않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 사명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요 하나는 게으름이고 하나는 교만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직분자 사명자를 넘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적들입니다 게을러져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구하고 희생하지 않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늘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좀 낫다고 생각하면서 우쭐대고 함부로 하려고 그러다가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교만함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던 어떤 사명을 맡았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런 걸 계속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행복한 종들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종들 부끄러움이 없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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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